웃음 나무 아래서 그들에게 쉴 수 있도록 열심히 묶여 드리겠습니다. 고맙지 않냐! 자 이어서 이루님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또 먼저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또 국내 활동이 뜸했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고 또 조금이나마 제가 또 작은 할리에 보탬이 되도자.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으로 시크릿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좋은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좋은 무대로 더욱더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수상가 분들과 함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자 각 분야를 대표해서 장관 표창을 받은 영예 주인공을 무대에서 만나봤습니다.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더 큰 발전이 앞으로 있기를 기원합니다. 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은 주인공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많은 축하 후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첫 무대를 꾸며줄 주인공, 이제 만나볼까요? 네, 오늘 이 자리에 Q8을 맞으며 Q8을 맞으며 Q8을 참고하고 있는 그룹이죠.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 드라마 콤포다 남자 O.S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. 엑소의 백션, 최인, 디오가 함께하는 파이어가 있도록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. Q8을 맞이해주세요. 여기 잘 들려서 인터뷰 이 자리에서 valor 중 핵지 엑소의 사랑을 온 세상 다 가진 듯해 이 밤 빛이 친 삶을 내구처럼 다가와준 이 모습은 언제까지나 다 알 수 있다면 내 손을 잡고 있어 내 손을 잡고 있어 내 손을 잃던 소리쳐 하늘에 널 얻어 약속해 영원히 오지 못해 사랑해 그 하늘의 꽃 같은 우리 둘만의 아름다운 두 눈 바람다 너와 함께한다면 뛰는 약속 썩주던 나의 밸바다 저 눈을 감고 싶다 그 하늘을 보고 다 잊어봐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와 함께